혹시 이 여성분의 나이가 가늠이 되시나요? 이분이 60세의 나이로 아르헨티나 미인대회에서 1등을 한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분 사진을 보고 와, 이게 사실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유기농 식품을 먹고 과일과 야채를 먹고 좋은 크림을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화를 지연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바르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화를 지연시키는 성분, 항산화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가장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항산화 성분은 L-아스코비게시드. 바로 순수 비타민C입니다. 자, 그런데 순수 비타민C에는 단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티놀과 함께 쓰기 어렵기 때문에 저녁 때 바르고 자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30대 이상이 되면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 비타민C도 필수적인 성분 중에 하나인데 함께 쓰게 되면 자극감이 높아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순수 비타민C를 오전에 쓰시고 레티놀을 저녁에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저녁 때는 항산화 성분을 뭘 발라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순수 비타민C의 단점은 장벽이 무너졌을 때 쓰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함량을 높은 걸 쓰게 되면 장벽이 무너졌을 때는 좀 따갑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 손이 안 가게 되는 그러한 제품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순수 비타민C를 발랐을 때 저는 얼굴이 점점 더 노래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순수 비타민C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만났을 때 산화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를 충분히 흡수시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산화가 된 제품을 썼을 때 약간 얼굴이 노래지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부 톤에 따라서 약간 노란기가 있는 분들이 좀 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순수 비타민C가 잘 흡수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순수 비타민C를 쓰지 마시고 다른 항산화 대체제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항산화 성분이 있는지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항산화 성분 바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피부에 발랐을 때 도움되나요? 이 부분 참 궁금하시죠?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피는 진피보다 외부 자극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부하가 표피에 훨씬 더 많이 축적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피부 겉 표면에 가장 많이 쌓여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을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맨 겉에 보이는 이 피부 결을 좋게 만듦과 동시에 노화가 되는 것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다 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서 제가 20대와 30대의 루틴을 짜드릴 거고 그 40대 이상의 루틴을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으로 짜드릴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20대 이상이 됐다 라고 하면 저는 꾸준히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 만약에 20대의 동생이나 딸이 있다 라고 하면 저는 항산화 제품은 꼭 챙겨서 바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만큼 중요한 그러한 성분입니다. 첫 번째 항산화 성분은 바로 블랙티입니다. 자 블랙티에 관한 논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UVB로 인한 피부 손상을 블랙티가 감소해준다라는 내용인데요. 털이 없는 곳에 블랙티 추출물을 적용하고 나서 UVB에다가 노출을 시켰다고 해요. UVB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산화를 가속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피부 홍반 및 피부 주름 발생률 심각도가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 블랙티를 피부에 적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랙티라고 하면 유명한 브랜드 떠오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이니스프리입니다. 자 이니스프리의 블랙티 유스 인헨싱 트리트먼트 에센스인데요. 사실 이 라인에서 세럼이 훨씬 더 유명하긴 한데 사실상 이 안에 들어있는 블랙티의 함량은 토너가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블랙티 펩타이드 액티베이터 TM 이라고 되어 있는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이 안에 나이아시나마이드와 홍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홍차 추출물은 0.47% 정도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블랙티로 내가 피부에 좀 세수해준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듬뿍 묻혀서 얼굴에 꾹꾹 누르듯이 좀 발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제품은 에센스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제 기준에는 그냥 토너 같은 제형입니다. 왜냐하면 에센스 같은 토너다 라고 할 땐 약간 좀 묽은기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주르륵 흐르는 토너에 가깝습니다. 대신에 촉촉한 편이기 때문에 이 제품만 좀 발라도 피부가 막 당긴다 건조하다 이러한 느낌은 드시진 않을 거예요. 20대가 사용하시기에 참 좋은 그런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니스프리의 블랙티유스 이넨싱 앰플입니다. 이 세럼 굉장히 유명하죠? 이 세럼이 유명한 이유는 제형을 참 잘 뽑았습니다. 누구나 발라도 참 촉촉하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펴발려지는 느낌이 참 좋고 화장이 막 밀리게 만드는 그러한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 쓰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는 리셋 컨센트레이트 이라고 하는 특허 성분이 들어갔죠. 그래서 뭔가 피부의 개선, 피부 결을 개선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대신에 이 안에는 홍차 추출물이 0.01%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던 토너보다는 홍차 추출물의 함량이 조금 더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세럼을 나이아시나마이드와 스쿠얼란이 결합돼서 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그러나 항산화 물질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세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개저감을 잘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건성 피부가 썼을 때 좀 만족감이 있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프레쉬의 콤부차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입니다. 자 이 제품 진짜 유명하죠. 대신에 이 제품은 좀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야말로 토너 에센스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덜어냈을 때 굉장히 묽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은 에센스를 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대 때 썼었어요. 정제소바로 다음에 홍차 발효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함량 자체는 낮지는 않겠구나. 그러나 대외비로 알려줄 수는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묽은 에센스 그러한 제형이기 때문에 저는 저녁 때 쓰시는 게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랙티 성분이 잘 맞는 분이 쓰시게 되면 한 병을 쫙 비우고 나면 피부가 좀 개선됐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써서 막 피부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4주, 8주 정도는 쓰셔야 이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에 대한 효과를 본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 제품들은 다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성분은 녹차입니다. 녹차에 대한 논문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녹차의 폴리페놀은 본질적으로 광 보호 효과가 있으며 더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서 광노화나 흑색종, 비흑색종, 피부암을 포함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UVB도 여기 나오죠. UVB와 같은 광유발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리학적인 제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죠. 녹차도 마찬가지로 항산화 효과가 있구나. 특히나 이 녹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많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제가 한 병을 비웠던 제품인데요. 바로 원싱의 녹차 탄력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원싱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아주 유명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 이유가 이 제품의 제형은 좀 끈적거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저녁때만 쓰실 수밖에 없어요. 오전에는 전 어차피 비타민C 세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녁때 쓰기에는 전 이 세럼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끈끈함 때문에 오전에 쓰신다라고 할 때는 화장이 좀 밀리거나 할 수 있어요. 제형감이 그만큼 두껍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티놀을 바르실 때도 레티놀이 이 세럼보다 더 무겁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레티놀을 먼저 바르신 다음에 녹차 세럼을 바르시면 됩니다. 이 제품 안에는 쌀 발효 여과물이 들어가 있고요. 트레알로우스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녹차가 1.6% 정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형이 약간 두껍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안에 히알로우론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제품 안의 주요 성분은 녹차와 트레알로우스 그리고 히알로우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촉촉한데 녹차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부지 피부나 아니면 좀 건성인 피부가 쓰셨을 때 이 제품을 좀 만족하면서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 논문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항산화 능력을 지닌 두 번째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E입니다. 토코페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비타민 E는 비타민 C와 마찬가지로 피부에서 매우 중요한 광보호 및 광노화 방지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항산화의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비타민 C 제품들에는 비타민 C와 페롤릭 에시드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함께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순수 비타민 C를 잘 쓰고 있을 때는 굳이 비타민 E를 플러스로 바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잘 바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제품의 사용을 중단했을 때는 비타민 E만 발라줘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순수 비타민 C처럼 자극감이 아주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타민 E만 별도로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제품은요. 바로 케이트블랑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미국 제품인데요. 제형이 정말 끈덕집니다. 정말 본드처럼 끈덕져요. 왜냐하면 이 제품 안에는 비타민 E가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럼이나 크림에 한두 방울 정도 섞어서 쓰시는 게 제형감을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다가 바르셔도 되고요. 손톱 가장자리에 바르셔도 굉장히 촉촉하게 유지는 되는데요. 다만 이 제품을 손에다 발랐다라고 하면 그 끈덕짐과 오일감 때문에 아마 평소에 생활하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비타민 E도 좋은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쓰고 계신 제품 중에 토코페롤 혹은 비타민 E 성분을 잘 쓰고 계신다면 잘 유지하시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예전에 썼던 제품과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E의 함량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욕심내서 너무 비타민 E를 많이 넣으시게 되면 너무 꾸덕해지고 너무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쓰시기엔 괜찮은데 지성피부나 여드름이 좀 올라오는 그런 피부다라고 할 때는 비타민 E 오일을 너무 많이 바르시게 되면 오히려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성분은 이데베논입니다. 이데베논은 필수 세포막 항산화제이자 코엔자임의 유사체입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밑에 부분에 봤더니 대신에 이데베논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나노지질입자로 하면 투과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데베논이라는 성분을 구매하실 때도 투과성에 대한 기술력이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꼭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데베논의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함량이 높아도 피부 속에 침투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량을 먼저 보시기 보다는 침투력에 대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썼지를 보신 다음에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데베논 제품으로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울트라부위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 제품은 박스 안에 4개의 앰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분이 이미 되어져서 나온 제품이고 1제와 2제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이데베논 그 자체를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이 제품을 밑에 2제를 섞어서 쓰는 것을 모르시고 그냥 위에 하얀색 액체만 바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의미가 없고 사실상 이 노란색 액체가 이데베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를 뚫어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에 봤더니 니오존 공법이라는 게 적혀 있죠. 피부 깊숙하게 빠르고 쉽게 흡수되는 마이크로 이데베논이라고 한 걸 보니까 뭔가 나노 공법을 통해서 이데베논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의 흡수력을 높였다라는 부분이 상세 페이지에 나와있지요. 그리고 1제와 2제를 섞어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데베논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싹 다 쓰고 나서의 느낌은 겨울철에 쓰기에 오히려 이 세럼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지금 계절부터 나는 이 제품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크림을 너무 무겁지 않게 쓰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그러한 세럼이에요. 바르자마자 싹 스며드는 그러한 제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이 썼을 때 좀 더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고 그리고 이 제품도 주름 개선 기능성을 담았기 때문에 보다 더 40대 이상, 50대, 60대가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개별 특허 성분을 넣은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V&A 제품은 이미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황산화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보여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은 지성, 중성, 중복합성 다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 오히려 지금 더워지는 계절에 더 잘 맞는 그러한 세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성에서 쓸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우리는 그 위에 다른 제품들을 또 레이어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세럼을 쓰셨을 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폴리테놀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브랜드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블랙티보다도 이데베논보다도 더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논문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비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특허 성분을 넣음으로 인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안에 이루고 있는 주요 성분들은 약간 약용 식물 같은 걸 넣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브 추출물이 많이 들어갔죠? 치자나무꽃 추출물, 무화과꽃 추출물, 데이지꽃 추출물, 돌콩 추출물, 한련조입 추출물 이러한 것들을 결합해서 우리가 배합비는 알 수는 없지만 항산화 효과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했을 때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온 그런 제품이기도 해서 두루두루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형 자체는 굉장히 맑고 가벼워서 피부 속에 싹 스며들어가는 그러한 제형이고요. 밀림 현상이나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써볼 수 있는 제형이고 여름철에 쓰시는 것이 좀 더 만족감 있게 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부지나 지성 피부가 썼을 때 만족하시면서 쓰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키엘 데일리 리바이빙 컨센트레이트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예전에 썼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오일 타입입니다. 그런데 오일에도 여러 가지 오일이 있어요. 두꺼운 제형의 오일이 있고 얇은 제형의 오일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제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바르시기에 좋고 레티놀과 함께 쓰신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 크림에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쓰신다거나 아니면 레티놀 다음 단계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 안에는 생강 뿌리, 해바라기 씨 오일, 타마누 오일 같은 고로한 성분들을 넣었는데요. 이 오일 안에 들어가 있는 효과들이 항산화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일에서 추출한 항산화의 성분을 담아서 오일로서 나는 산화를 좀 막아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분기가 있는 것을 쓰셔야 되는 50대 이상, 60대, 70대 같은 경우에는 오일 성분으로 만들어진 항산화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비타민 E와 이러한 오일들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본다면 앞에서 소개한 비타민 E 100%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많이 써본 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제형이 맞는지 잘 아는 분들이 좀 섞어서 쓰시는 게 이 제품을 보다 더 잘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키에 같은 제품은 아무 때나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 60대, 70대 너무 손이 많이 가지 않게 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저는 이 제품을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만족하시면서 쓰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항산화 전용 루틴 한번 짚어볼게요. 20대와 30대는 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요. 너무 비싼 거를 그때서부터는 쓰실 필요 없습니다. 순수 비타민 C를 쓰시는 게 제 기준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항산화 방법이겠으나 오전엔 저는 순수 비타민 C를 쓰고 저녁에는 항산화로 꾸리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저녁 루틴을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블랙티 추출물이 좀 더 세럼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토너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이니스프리로 먼저 하시고 세 가지를 제가 나눠놨는데 수분 부족형 지성 그러니까 원싱의 녹차 세럼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건성 같은 경우에는 블랙티 이니스프리 세럼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형 자체가 살짝 두껍기는 해요. 그렇다 그래서 지성이 못 쓸 그러한 제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성은 녹차 추출물을 쓰시는 게 여드름이나 트러블 예방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를 그렇게 나눠놨고요. 그리고 중복합이나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산뜻한 제형을 쓰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라이아시나마이드도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세 가지 제품 중에서 내가 어떤 피부 타입인지를 고려를 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레티노이드, 레티놀 제품 꼭 쓰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4세대 레티노이드 성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그 성분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지난주 영상 확인하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림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40대 이상 노화 피부에 대해서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나 50대, 60대, 70대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제를 바르시는 것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 비타민C가 좀 맞지 않는 분들은 이 루틴을 반드시 따라주시고요. 오전에 순수 비타민C를 잘 바르고 계시더라도 저녁 때 항산화제를 바르시는 것은 필수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토너 단계인데요. 저는 블랙티가 어느 정도 맞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나중에는 프레쉬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형감 자체가 굉장히 묽은 그러한 제형의 토너이자 에센스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30대 때 썼는데 저는 이거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제품이 리뉴얼 되면 같이 따라가면서 난 계속 써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요. 콤부차니까 홍차를 발효한 성분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발효 성분이 잘 맞지는 않는데 홍차가 발효된 것은 괜찮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성분이 굉장히 까다롭게 어떤 거는 맞고 안 맞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발효 성분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매장 가셔서 샘플 테스트 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세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데베논 울트라부이 그리고 또 하나는 키엘인데요. 우리가 50대, 60대가 되면 유분이 거의 피지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유분기가 있는 거를 써주셔야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주름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위에 수분 공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유분기가 좀 들어간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일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부이는 이데베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 역할도 하면서 주름 개선도 도움을 주니까 이거 두 개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티놀은 우리는 0.1% 이상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0.1%를 썼는데 피부가 다 까졌다, 뒤집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욕심부리시면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적은 함량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소개했던 비타민 E 오일이 있었어요. 비타민 E 오일이 아주 비싼 제품은 아니어서 나는 한 번 한 방울 정도로 떨어뜨려서 피부에 어느 정도 난 맞는지 써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구매하셔서 조금씩만 덜어서 써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이걸 바르게 되면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욕심부리지 마시고 어떤 함량이 100%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은 꼭 조심하셔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항산화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나이가 들 거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쌓여서 우리의 지금 모습이 된 것처럼 미래의 우리의 60대, 70대, 80대의 모습도 좀 더 멋지려면 오늘 하루하루 좋은 거 드시고 운동 꼭 하시고 좋은 성분, 좋은 제품들 잘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